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방에 폭탄 없으시죠? 폭탄 가져가면 안돼? 버리고 가야돼? 다른 나라는 모르는데 여긴 안돼 폭탄 가져가서 버리는 나라가 어디지?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가자 네 23km 까지 blocks 지금 살짝 operates 가서 찍어오시게? 셀프 쇼핑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걸 누르셔야겠어 외국 처음 나가보시나요? 기계에 익숙한건 생각보다 힘들다 아 이게 카메라를 들고 찍으면서 뭔가 한다는... 내가 들까? 쉽지 않다. 본인을 찍으세요. 이렇게 본인을. 아 왜? 너 찍으면 안 돼? 아 저 찍으면 상관없는데 공주돼요? 아니... 신명수배 중이야? 아니... 여러분... 여행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. 이번 여행 계획 누가 짰죠? 지니어스 본인 이제 MBTI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. 만약에 이제 저는 여기서 뭔가 틀어진다. 전문용어로 이제 찐빠가 난다. 그게 전문용어? 그렇게 되면 이제 살짝 스트레스를 받는 타입이고요. 이번 투어 좀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제가 한번 잘 해볼게요. 게임기에... 포사이 나왔습니다. 오케이. 포사이. 어떻게 오셉 하시는 거죠? 여기 문이 안되고 나라를 가고 여기에서 남방 이동해서 일본 냄새 일본 냄새가 있어요? 사실 저는 느끼면서 각 도시마다 냄새가 있는 것 같아요 나라마다 날씨가 흐리네요 날씨가 흐린데 이제 들어와서 티켓 사야되요 이거 줄이야? 네 여기에는 이것도 괜찮아요 네 둘이요 제가 일단 내께요 네 네 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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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휘 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날씨 좋네 달렸다 우와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오늘 Tenemos 너무 좋지 들어서 찍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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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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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더 넣었는데 넣으면 고기를 잘 먹으니 맛있게 보이죠 이제 고기 더, 고기 더 깐 nos방에서 먹어야죠 그리고 고기 더 잘 먹으면 부중에 올리도록 흘러내고 오늘은 고기 더 먹고 싶어서 식당과 함께 찜고 흐르고 물 깨끗하게 머리를 만든 소금 간이 소금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